김은하 한국마사회 회장 김은하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보호자관리였던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느라 예로부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고사항을 근거로 이를 반대한 민사 담당 직원에게 입에 당치 못할 폭언을 반복적으로 자영하였고 해당 직원은 현재 트라우머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지품부의 공공까지 잘라버리겠다는 김 회장의 인식은 가히 충격적이며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과 황발만 마사회장 취임을 반대했던 한국마사회 노동자하고의 의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더러민주당 출신 삼성의료로 제19대 국회 농림축산식부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대기만큼 피관기반이었던 한국마사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앞장서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부담도 체제이지 않은 지금 특별치용 부담 지시와 방관, 폭언, 갑질 등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김 문화 회장은 자신이 보좌관이었던 축구를 비서실장이 아닌 월 7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자문위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서실장으로 인강하지 않았으니 부정은 아니고 격소를 더본 직원에게서 사과를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현장권의 도망가 독서 그리고 안아부는 질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쟁난을 겪으면서 국민적 사회적 인식 개선을 최우선 과정으로 삼고 노력해온 한국 마사연 신임 회장의 상식에서 보상한 오전으로 인해서 그간의 노력이 모두 불고폭으로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어느 때마다 공정과정의 사회적 취업을 갖추렸되고 있는 가운데 부터에 젖어 국민적, 국민의 시대적 여부를 초초에 무시하고 원로지 내 편 침대기와 갑질 형평한 것들과 김 회장이든 국민들은 조건의 막, 마구장의 유치, 약화산 인사 시스템의 추악한 빛낮이라고 안의할 수 없습니다. 김은하 회장은 권일의 국회의원 시절 공교군 불포체험에 대해서 질타하는 때를 재생기길 바라며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할 수 없는 불법특혜 채용 신호와 국설복원의 갑질로 공정의 가치를 해전한 한국 마사연을 규정으로 김은하, 김은하, 한국 마사연과 장군으로 인용된 김회장 측근이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국회의원 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입니다.